XSFM입니다. I, D, W, K 406회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녹음도 하고 떠들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3월 18일, 19일에 재미있는 추세가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아무래도 등록마감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단일후보를 낼 때가 됐었는데 합의가 결렬됐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양쪽이 안 되겠다, 양보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일화가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 직전에 LH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야권이. 이런 통계들이 나오면서 단일화 분위기가 흐트러졌던 것이죠. 그런데 목요일에 결렬이 됐을 때는 그동안은 정치 일면에 계속해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일면으로 틀어줬단 말이에요. 올려줬단 말이에요. 포털이, 양대포털이. 그러다가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 그 결렬 속보를 다 내렸어요, 아래로. 양대포털의 정치 섹션을 아무리 봐도 맨 위에 10개 기사 중에 그게 있던 경우가 없었어요. 3월 18일에. 결렬 속보가 엄청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이미 있었고 그동안 끌어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포털이.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결렬됐다는 걸. 그랬다가 3월 19일에 갑자기 다시 합의해보자고 하니까 다시 맨 위에 올렸어요. 3월 18일에는 한미 2 플러스 2 회담 얘기. 둘째 면에 들어갈 얘기들이 다 포털 맨 위를 장식했거든요. 단일화 결렬 얘기가 없다가 그 다음 날에 맨 첫 줄에는 다 오세훈, 안철수 동시 양보, 서로 상대 제한 수용. 오세훈 무선 100% 수용, 안철수 유선 10% 수용, 동시 양보. 이게 맨 위로 올라왔어요. 포털 장난치는 얘기를 듣는 게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언론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언론은 정부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게 사명이고, 곤조인데,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볼 때 기업과 유착하고.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거할 건덕지가 줄어든 정부에 와서는 아무거나 붙잡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짧게 말하면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던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죠.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과의 밀착도도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생기는 비리 사건들도 많고, 그쪽 정치인들이 기업을 밀어주는 입법도 잘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게 진짜 저항이거든요. 언론은 그건 절대 안 해요. 대신에 좀 더 개혁적인 기조에 대해서만큼은 여당을 까느라 정신이 없죠. 사실 어찌 보면 거대한 흐름으로 그 코드에 맞춰주는 사람들 중에 극우의 음모론자들도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자가 맞거든요. K-방역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같이 춤을 출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는데. 어찌 보면 좋아요,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혹은 포털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곧 다시 시작하죠. 그것이 나기 시작하는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건강한 미움 친구, 병산네이처 디메이트.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간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밥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승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문구를 저희가 쓰기 시작한 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일단은 알렉스 때문인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알렉스 때문에 생각이 났다가, 본격적으로 이 무르핀 때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액세스몬의 공식 관절지킴이 무르핀을 소개합니다. 네. 프리미엄 MSM 원료와 식물 혼합 추출물 분말 사용. 45세에서 90세 사이에 무릎 관절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위약 제도 결과. 6주 섭취 시 관절의 뻣뻣함과 운동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2주간 섭취 시 관절의 통증, 뻣뻣함 기능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상당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헬릭 스미스의 무르핀, 몇 년째 스테디셀러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뷰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미심적인 문구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죠. 재구매율도 높고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지난 총선이 끝나고 제가 짤막하게 논평을 했습니다마는, 분노하는 형태, 어떤 것에 있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형태가 때로 좌와 우가 무관하게, 동일한 표현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는 그런 걸 많이 본 적이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죠. 처음 당해보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권력이 이동되다 보니까, 평화롭게. 그런데 이제는 좀 알죠. 그리하여 헬마우스도 더 이상 극우만 먹고 살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너른 초원에 아무거나 집어먹은 자리인데, 좀 다른 품종인데, 먹어봤더니 맛이 같아. 헬마우스님입니다. 헬마우스입니다. 그런데 잘 골라먹어야 됩니다. 고사리면 괜찮은데, 독풀인 경우가 있어요. 세게 앓습니다. 대상포진을 앓듯이 세게 앓을 쓰고 있어요. 목수정 작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다 안 되면, 복원 관련된 음모론을 퍼뜨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와 이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스팅을 받은,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20대와 작별한, 완전히 작별한, 나는 더 이상 20대가 아니다라는 걸 선언할 수 있게 된, 소위 1세계 프레임으로부터의 이별,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영국과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써본 영국의 이야기를, 하다 말았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했었던 이유는, 결국 제가 1세계와의 이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소위 1세계 선진국들이, 이번 코로나19 관련된 전국에서, 트롤링에 지금 선봉에 서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잠깐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됐던 순간이, 지난해 12월 이후에 한, 한두 달 정도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백신을 쟤네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코로나19 대응에는 그렇게 개판 치더니, 아, 결국 천재 몇 명이서, 뚝딱뚝딱 하더니,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봐라, 결국 1세계 형들이 나서서, 백신 만들어야 니네 사는 거야, 이러면서, 나눠주진 않죠. 사과라고. 달았죠. 이게 딱 나오니까, 어, 아, 그래, 아시아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 역시 형들이, 저 형들 아니면 이거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 3월 달이 되니까, 다시 트롤링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다시 트롤링을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무 문제 없는데도,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트롤링 보편의 법칙. 그렇죠. 동아시아 쪽에 트롤링이 좀 약하다 싶으면, 자기네들이 꼭 와서 메꿔줍니다. 그렇죠. 지난 겨울에 그랬는데, 3차 대유행 한가운데, 2020년 겨울에, 스키샷을 개장을 합니다, 스위스에서. 그렇죠. 스위스 사람 진짜 마스크 진짜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2020년 2월 때도, 전 유럽이 그렇게 들끓었고, 특히나, 그, 저 뭐냐, 저기 북부, 이탈리아 북부 위주로 이렇게 됐던 이유가,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에 온 유럽 사람들이, 다 스키우가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라는 게 가장 타당한 분석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항상 그걸 깜빡깜빡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간, 멍청한 서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지적 우위를 살짝살짝, 인터넷을 통해서 표출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게 보통은, 미국의 좀 이렇게 순진한 백인 형들, 이런 형들 보고, 아, 진짜 무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쪽 형들, 이런 형들 보면서, 아, 저 형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나? 이런 기묘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질 때가, 이제 온라인에서 종종 있었는데, 스위스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마스크 안 쓰는데? 이러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관광 산업이 중요하니까, 스키장을 엽시다. 이래가지고, 오스트리아랑 쌍으로, 스키장을 오픈을 했죠, 겨울 시즌에.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오픈을 해가지고, 그 오픈한 스키장에, 누가 제일 많이 갔느냐, 영국인들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엄청 갑니다. 뭐를 싣고 가느냐, 영국산 변이 바이러스를 싣고 갑니다. 그렇죠. 자신의, 자신의 몸으로, 캐리를 해가지고, 네. 스위스로 갖고 가요. 그때만 해도, 공항에 내릴 때, 그거 체크 안 했습니다. 체크 안 했습니다. Anything to declare? 이랬을 때. 스위스에서도 간신히, 한 열흘 정도, 이제, 자가 격리를, 입국자들한테 시켰는데, 스키장이 몰려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동네에다가, 10일 자가 격리 시켜놨는데, 숙소에다가 있어라 했는데, 유럽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말도 별로 안 듣죠. 정말 안 듣습니다. 그걸 가둬놓으니까, 영국인들이, 밤에, 그, 숙소 체크아웃을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200여 명 정도가 있었던 동네에서, 170명인가가 도망을 가요. 없어져요. 그 다음 날, 당국에서 체크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네. 다 도망갔어요. 놀러 온 친구들이 난, 일탈할 생각만 하죠. 그래서 갔어. 딴 데로 갔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이틀 뒤에, 저는 이걸 리포트를 해가지고, 아는 건데, 스페인 간 사람이,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체크아웃을 제대로 안 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냐고. 그렇죠. 야, 이 새끼들아. 진상은 어딜 가나 진상이죠. 그 와중에, 환불은 받으려고 해요. 얼마나 트롤리입니까,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방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멍청한 영국인들이, 숨 쉬러 간 거죠, 스페인에. 바이러스 숨을 쉬러 간 건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영향을 받았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단 보류한다라는 결정을, 처음으로 했던 게 사실은 독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임상시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는 핑계라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유로서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데이터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중한다. 그렇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전면 중단 이슈는, 전혀 다른 트롤링. 그러니까, 이 모든 트롤링들이, 다 지금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목수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독일이, 합리와 이성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었던 독일인들도, 데이터 따위 개무시를 하는데, 목수정 선생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와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 수집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에 잔뜩 쌓여있는 데이터를, 목수정은 거꾸로, 영국과 아스트라제네카를 공격하는 무기로, 그렇죠. 사용을 합니다. 아주 참실한 분이에요. 이게 싫으면, 투명하게,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고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뭐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고 하면, 투명하게 공개된 걸 가지고 고쾌합니다. 그렇죠. 영국이 이렇게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믿을 수 없어. 그렇죠. 이러고 있는 셈인데, 뭐냐면 영국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영국 데이터거든요, 이게. 그럼요. 페이스북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제가 좀 잘라왔는데, 영국은 자발적으로 신고된 백신 부작용 사례를 자세히 공개하는데, 그걸 보면 보도된 대로, 혈액 응고 현상은 아주 적다. 겨우 두 건. 그러나, 심각한 다른 증상들이 많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안과 질환 2150건, 청각 질환 1217건, 심장 질환 정신장애, 신경계장애 파킨슨병, 즉각적 유산, 안면마비, 사망,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읽고 있으면, 약간 느끼시는 게 있겠지만, 백신 부작용인데, 왜 파킨슨병이 나올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백신을 맞고 나서, 일어난 일을 다, 그렇죠. 백신을 맞고, 저녁에 TV를 봤다. 그렇죠. 그런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칼럼니스트들이 움직이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 역병 때문에 느끼게 되셨어요. 네. 이런 방식이라면 정말로,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본방사수, 그렇죠.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본방사수, 더 나은 라면 맛, 뭐, 다이아 승급, 쿼드라킬, 늘어난 헤드샷 비율, 그렇죠. 등등을 지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백신을 빼고, 그거 도핑 아닙니까? 그렇죠. 백신을 빼고, 땡옥강을 집어넣어도 돼요. 네. 땡옥강 먹고, 사망, 안면마비, 파킨슨병. 어떻게 유산이 되겠냐고요. 생각해보면, 독감 백신은 주사를 맞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자기가 나열하는 각종 질환들, 안과 질환이 2000건 이상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만큼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고, 영국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혈액 응고 현상은 너무 적다. 네. 아, 그러면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믿죠. 그러니까요. 어? 지금 맞고 나서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질병관리청에 전화하는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냥 홈페이지 접속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이메일 주소 적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놓으면, 그게 다 집계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개인들의 느낌적 느낌에, 굉장히 의존적인 시스템이고, 그거는 원래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수집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수집을 해야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 자발적 신고를 전부 다, 이거 의미 없는 데이터인데 신고를 하다 보니까, 어?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 나오네?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연구 대상입니다. 그게 연관관계가 입든 없든, 그런 문제까지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집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옐로카드 주간보고서, 매주 내고 있는 그 리포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의하라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옐로카드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의심되는, 이상 증상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이는 옐로카드 보고서가, 반드시 백신으로 인해, 이상 반응이 유발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거기에 적혀 있단 말입니다. 행정을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그게 의료행정이 아니어도, 행정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가 체크를 한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발급. 그걸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건 이상해요. 나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을 집어넣어요. 인력을 집어넣어도,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역병에 대한 백신의 이상 반응이야. 그럼 그거를 관청에서 갑자기, 구마다 수백 명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일일이 직접 와가지고, 쓰는 걸로 할까요? 일본처럼? 요즘 큰일입니다. 저는 일본처럼이라고만 하면, 일단 웃음이 터져요. 말씀한 대로 하면, 의사 수백 명이 백신 맞는 사람을, 다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1대1로 붙어서. 그리고 그거를 밝히려면,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이, 따로따로 필요한데, 나 백신 맞고 파킨슨병에 걸린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 전문가가 가야 되거든요. 나 백신 맞고, 안과 질환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안과 의사님이, 선생님이 가야 되는 거고, 너무 그런 과정 거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아드린 다음에, 상관관계를 추적해 나가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백신 맞고 다이아 승급해서, 그럼 페이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페이커가 인류의 수만큼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뭐하러 페이커야? 그러면 페이커 만나려고, 없는데도 있다고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인류의 숫자만큼 흰티가 필요해요, 페이커가 그렇게 많으면. 그렇죠. 페이커가 흰티만 있잖아. 유튜브는 망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인용할 때는 자신이 칼럼리스, 말하자면 글 쓰는 사람, 글을 써서 그걸로 돈을 받는 사람이라는, 어떤 직업적 의식이 있다면, 그 통계의 의미를 읽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다가, 마치 뭔가 그럴듯한 주장이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한 장식적 요소로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오류는 진짜 쓰다 보면 종종 겪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결과와 B라는 결과가 있는데, 머릿속에 딱 사칭을 하면서 와쿠를 잡아놨어요. 여기는 B라는 결과가 어울려. 근데 웬걸? 결론만 남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A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A를 100개를 지나다가, B를 한 건을 발견했어요. 기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정신을 안 차리면, MBC 전 기자 중에 김세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그런 자리에, 아, 이거 약간 뭔가 좀 하나가 부족한데, 이 자리에 뭘 좀 딱 끼워넣으면 내 논조에 맞을 것 같은데, 할 때, 벤츠 소유자 윤서인 씨를 인터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할 거 없을 때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할 거 없으면 결론이라도 세게 내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결론을 세게 내야 되니까, 아무거나 끌어오는 역설이 생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뉴스톱 기사에서, 목수정 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체리피킹 음모론이다.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뽑아쓰고,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무시를 해버린다.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거고, 이 비슷한 태도를 지난해 독감 백신 음모론 사태 때, 저희는 의사협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가 했던 말,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는 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가 막힌 문장이죠. 이건 너에 대한 내 사랑에 대해 말할 때 하는 말이죠. 이게 뭐죠?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영원해. 끝나지 않는 거잖아, 이런 주장은. 없다고 느끼겠지만 밝혀지지 않은 것이야. 근데 이건 진짜 과학자 버전의 트롤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진짜 트롤은 인과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자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목수령 선생님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수령 선생님의 최근 주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포인트 뽑은 게 이겁니다. 코로나에는 별도의 치료제가 따로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치료제는 다 의미가 없고. 백신은 의미가 없고 치료제가 있다. 치료제가 따로 있다. 바이오 회자들을 너무 많이 플레이했죠.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나고.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나고. 치료제가 따로 있는데, 그 진짜 치료제를 역시나 거대 제약회사의 음모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 아, 이건 강아지 구충제 때의 시절이네요. 익숙하죠. 우리 입장에서 익숙한. 니들은 모르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정부, 언론, 지식인들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하는 모든 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제가 이걸 처음에 어디서 접혔냐면 평파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저희 팀, 팀원 중에 한 분이 여기 나오는 출연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람이다. 아, 좋아요. 흥미로운 사람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인텐시브한 사람이다. 한번 보라고 해서 봤는데 그게 하필 목수정 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수학을 거뒀습니다. 일단 그 오금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요. 아까 마크롱 정부에서도 정부에 대한 정부가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자율 억압하고 이런 것도 백신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신 결국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냐하면 또 중간에 이 약을 먹으면 그냥 낫는다. 이 약을 모든 사람들이 걸렸을 때 먹으면 낫겠네. 그럼 이제 팬데믹은 없어지겠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약이 있었어요. 그런 약이 있었다고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금시초문이시죠? 네. 너무 금시초문인 표정에 지금 나 나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나 혼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프랑스는 그 약을 둘러싼 전쟁이었어요. 되게 한국에서는 다 금시초문이신데 약 이름이 약 이름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얘기예요. 클로로킨은 그래서 봤어요. 일단 목시초문이 본인이 느꼈어요. 나 혼자 거짓말하는 것 같다. 느낌은 왔어요. 현실이 잠시 목시초문에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에 빙의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금시초문이 아니야. 우리가 금시초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눈앞에 약간 보였어요. 아 클로로킨 봤어요라고 했을 때 목수정씨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은 공기가 아 이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는 유튜브 채널의 방송을 통해서 보면 목수정이라는 캐릭터의 일면들을 같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뭐 목소리로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지만 아니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수정이라는 인물이 한국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트럼프가 허구한 날 입에 달고 다니는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얘기거든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트럼프가 2020년 내내 떠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퇴임하기 직전까지 떠들어댔는데 게임 체인저라면서 리얼 게임 체인저다. 이거 아니고 다른 거는 다 가짜다. 그러면서 자기도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먹고 있다. 그것부터 너무 이상해. 예방약이자 동시에 치료약이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자기가 계속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월에 코로나 걸렸잖아. 지가. 예방약이라 그래놓고. 그랬는데도 이 클로로킨에 관련된 게 한국에까지 역수입이 돼가지고 한결의 기사를 제가 잘라왔습니다만 가짜 뉴스에 낳긴 노인들이 약국에 가서 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하거든요. 그 약국 가서 코로나 약 달라. 클로로킨 거 달라.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해외 직구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미 우리한테 너무 유명한 이 가짜 뉴스.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좌파라매. 왜 트럼프가 하는 말을 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좌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유튜브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된 건가요?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클로로킨 얘기 들고 오면서 한국에서는 다 금시초문이신데 그러니까요. 하이드로스 클로로킨이라는 약이에요. 짠 놀랐지 뭐. 아무도 모르지 이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3500만 명이 걸려서 5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프랑스에 사는 나만 아는 거라고. 54만 명입니다만. 아니 이미 클로로킨이 초반에 주목을 받았다가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치료제로 쓰면 안 된다고 WHO가 공식 발표를 했고 각국에서 다 승인 그걸 받아들여서 권고를 받아들여서 안 쓰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이 양반들 실제로 말하고 표정 짓는 거 보고 있으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듣는 이 청중을 무식하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유가 무식하고 아는 게 없고 덜 깨어서라고 착각해요. 큰일 났어요. 이게 구시대적인 사고예요. 가장. 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친구들 중에도 있거든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친구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친구.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습득한 정보를 우리처럼 엄마로 알고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해요. 아니 2020년 12월에 와가지고 아직도 클로로킨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3, 4월이면 몰라도 그리고 최소한 트럼프가 10월에 클로로킨을 먹고도 코로나에 걸린 걸 확인했으면 그 뒤로는 얘기를 안 해야지. 심지어 이런 스타일의 인물 분류조차도 금시초문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그렇죠. 목축정 같은 사람 많이 봐왔어요. 저는 매일 봅니다. 그럼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그래서 오죽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말 믿고 한 노부부, 80대 노부부가 자기네 집에 클로로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아니고 인산염클로로킨 염이라고 붙어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 청소에 쓰는 독성물질인데 그걸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약이고 게임 체인저가 아니고 라이프 체인저다. 독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가 이미 합의된 상태였는데 이런 어떤 음모론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떠드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시간에는 제가 따라가느라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팩트를 모르니까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어? 유럽에서 아스테로제네카를 중단했다고? 그러면 이거 진짜 조금 이상한가? 약간 그러면서 저는 저라고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언론기사를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느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제 혼란스러우면 오늘 싹 정리가 되네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습득한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힐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데 목수정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들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의사들이 따로 있다.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클로르킨이 치료제라는 어떤 근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사가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디디에 하울이라는 프랑스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남부지역의 마르세이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진짜 의사다. 나머지는 다 제약사의 포획된 로비의 포획된 의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고 정부의 수화들이다. 나머지는 다 나쁜 어떠어떠한 것이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어떤 못 믿겠는 사람이 말하면 허경영이에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유PD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진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이력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여전히 목수정의 현재 위치가 UPI 뉴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되냐면 YTN에서 섭외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상파의 영향력 있는 매체가 여전히 목수정이 옛날의 그 목수정인 걸로 생각하고 PD와 작가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몰랐으니까 UPI 뉴스에서 빨리 통신하고 있을 거라고는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UPI 뉴스도 잘 몰랐으니까 제가 제 핑계 많이 되잖아요. 섭외 까딱 성이 없으면 진짜 미친놈 나온다고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런 건데 지상파 라디오에 나와서 그 디디의 하우를 극찬하는 게 지난해 9월 인터뷰입니다. 제가 좀 길게 잘라봤습니다.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들어보시죠.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된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의사들이 몇 분 계세요. 정부가 실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신념이 강한 의사. 정부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한 그런 의사들이 있는데 마르세유에 있는 감염 전문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디디 하우리라는 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의 치료 방식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구했고 그분에 따르면 6월 15일 이후부터는 사망자가 딱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모든 환자들이 증상이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죽게 된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것보다는 코로나도 갖고 있었지만 갖고 있던 기자질환에 의해서 죽은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러 명의 의사들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얘기는 정부는 안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새끼 그렇습니다. 인 새끼입니다. 보통은 그리고 방역당국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매드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보통은 그리고 저희는 허연회라고도 과거에는 불렀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나키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슬리플레이치 여기서 장르를 옮겨가면 이희진이라고도 불렀었고요. 주식으로 옮겨가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익숙해진 대한의사협회라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런 쪽으로 가 있다는 건 저희의 되게 슬픈 사실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로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회장님의 활약이 크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코로나가 약해졌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의사가 있다. 그리고 더 가시기 전에 많은 PD나 아나운서 및 방송 진행자 여러분 인터뷰하면서 함부로 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알아들었잖아요. 내가 허니하러 이 양반들아 그랬을 때 아... 하면 너만 봐보대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질문지 읽는 기계가 돼버리면 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PD와 작가 여러분들도 진행자한테 푸시 넣어주세요. 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실을 들으면 제가 장시간 동안 말을 안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그게 낫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 의사가 코로나가 약해졌다라는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검증을 해보긴 해야 되지만 감염병 전문가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태풍 19호 같은 것도 아니고 국지성 고기압 국지성 고기압이었다가 이제 저기압으로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륙을 통과하면서 비바람이 약해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규모가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코로나의 사기가 죽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안 쓰고 시위를 하니까 코로나의 사기가 죽은 거예요. 위약감을 느껴서 코로나가 코로나가 쫄았다! 그런 걸 써도 그나마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성환 작가. 그들도 생명이다. 그들도 생명이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을 저는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팔로움을 해왔으니까 YTN 인터뷰가 이뤄진 게 작년 9월 초인데 그 시점이 유럽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랑 교직으로 맞춰보면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마 저 당시에 사망자가 줄어든 걸 가지고 디디 하울이라는 사람이 저런 주장을 했을 텐데 그래서 구글에 코비드19라고 쳐보면 각국의 현황을 아주 간단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해가지고 사망자로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딱 뽑아보니까 제가 9월 6일 시점으로 뽑았거든요. 이거 뭐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이 바로 알려줘요. 졸라 쉬워요. 그냥 코비드19라고만 치면 돼. 그냥 치면 나옵니다.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치고 항상 미국의 수치에서 깜짝 놀라죠. 망신당하라고 미국부터 보여줘요. 아니 왜냐하면 2위와 너무 격차가 큰 일이니까 이게 비극이라서 죄송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니까 9월 6일 시점으로 했을 때 프랑스 전국의 사망자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디디 하울 병원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국의 사망자가 3명인데 거기에 3명이 있으면 거기가 이상한 거고 그렇죠. 혹시 죽였나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봤을 때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유행이 5월까지 가고 뚝 떨어지거든요. 계절적 요인이에요. 이게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확진자가 줄어듭니다. 그걸 지난해 우리가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했어요. 심지어 프랑스도 줄어들어서 안정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프랑스인들은 뭘 하느냐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10월부터 대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디의 하울이 자신 있게 코로나19가 약해졌다고 했던 시점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폭풍전의 고요 시기였던 거고 그리고 10월 말부터 북방구에는 3차 유행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런 어떤 과학적이거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의사가 하고 있다는 게 되니까 칼럼니스트라면 혹은 저널리스트라면 여기서 이미 의심을 해야 돼. 그런데 일단 안 하고요. 목선생님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그러면 의심을 대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주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것처럼 프랑스 사람이고 비주류고 프랑스 남부를 기반으로 한 의사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마르세유라는 어떤 지역적 특수성도 또 있더라고요. 마르세유가 원래 중앙 프랑스 중앙에 반발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시장이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사들도 프랑스 중앙에서 하는 거에 보통 반대를 많이 한대요. 그 축 중에 한 명이 디디하우리라고 하는데 일단 자료는 찾기가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찾아보니까 전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에까지 더 추적해 나가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코로나19 국면과 관련된 정보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 좀 이상하다. 풍성하구나. 아,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어떤 외모적인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디디하우를 이미지 검색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구글에 일단 의사가 아닌 것 같은 얼굴이 나와요. 알았어. 이게 일단 뭔지 아, 약간 도사 같다. 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사자머리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아, 이 사람이군요. 100번이에요. 디디하우리예요.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라는 그런 식의 온라인 밈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 신뢰가 가는 인상은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테러리스트 구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클로로킨과 관련해서 디디하우르의 어떤 모험극 지난 한 해 동안 그분이 거쳐왔던 그 하울의 모험 하울이라는 움직이는 또라이 하울의 움직이는 또라이 하울의 움직이는 클로로킨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역사가 긴데 일단 1번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대확산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중국에서 중국에서 케이스 리포트가 몇 건 나옵니다. 케이스 리포트라는 건 아시다시피 실험을 한 논문 결과가 아니고 이런 보고가 있다. 우연하게 관찰된 거를 모아놓은 거죠. 그게 이제 케이스 리포트들이 중국에서 몇 건이 나오는데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문제 제기가 됐어요. 이 시점에서 이미 목수정이 1번으로 틀립니다. 목수정은 왜냐면 어디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디디하우르의 이 가능성을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이라고 맨날 얘기해요. 오바하죠. 꼭 오바하죠. 꼭 오바해요. 일단 팩트가 틀렸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기가 된 다음에 하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3월 17일에 하울이 자기가 36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코로나19 치료에 아주 비상한 효과가 있다. 이거를 논문으로 정리해가지고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에 발표를 합니다. 어따 되면 의학자가 36명 가지고 실험했다고 말합니까? 그것도 벌써 이상하잖아요. 약을 테스트하면서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급해요. WHO도 급하고 다 급하던 시점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논문을 의사들이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읽어보자마자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똥망쳐야 했나?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학회지로 정말 답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게재가 될 수 있냐. 니네 뭐해? 이걸 왜 게재해? 지금 장난해?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4월 3일자로 이 학회지의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의 학회장이 공지를 띄웁니다. 우리 학회지의 표준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려를 표한다. 그러니까 죄송하다. 왜 올렸어? 그렇죠. 편집 직원들 기죽을까봐. 우리 직원들 미쳤다. 이렇게 말하시기 좀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건 뭐냐면 난 몰랐다. 그렇죠. 개인의 일탈이다. 학회지에 게재가 되면 나중에 논문 통합 프로그램에서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믿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인용도 되고. 이렇게 학회지에서 발을 뺍니다. 정작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뚜들게 막기 시작하는데 그 같은 학회지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에다가 네덜란드의 감염병 학자인 프리츠 로젠달이 리뷰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하울의 논문에 대한 리뷰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만 뽑아왔어요. 거의 혹은 완전히 정보 가치가 없게 하는 수준의 중대한 방법론적 결함들이 있다. 이거 뭐냐면. 이거 요약하면 이거 논문이 아니다. 그렇죠. 아무 말로 다. 아니 과학 논문인데 방법론적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그게 논문입니까. 이게 이제 학자 사투리죠. 그렇죠. 개소리다의 학자 사투리죠. 요즘은 이제 소리에 가깝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적한 게 뭐냐면 이 약물의 그러니까 클로로킨의 약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네. 그럼요.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 비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위조 연구 결과들을 찾아내는 전문가입니다. 주로 이 작업을 많이 해요. 동시에 본인이 미생물학자이기도 하고 뭐라고 했느냐면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나이, 성별, 증상의 정도, 입원한 병원 그래서 그런 여러 요소들이 제각각이라서 대등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하울의 논문을 안 읽어봤으니까 몰랐는데 이게 다 다르면 나이도 다르고 입원한 병원도 다르고 증상이 다르면 이게 어떻게 실험이야. 그렇죠. 아니, 변인 통제를 안 한 상태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고 36명의 환자 중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으로 치료한 실험군은 26명이다. 그럼 거짓말이잖아. 그러네요. 아니, 26명을 실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중에서 경과가 좋았던 20명만 분석에 사용을 했다. 그럼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6명 중에서 적어도 4명은 중환자실로 이송되거나 사망을 했다. 엄청나게 높은 퍼센트잖아요. 이러면 36명으로 실험해도 알 수 있지. 이게 15%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엄청 높은 거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태가 나빠진 결과,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목수정이죠. 네. 그렇죠. 쌤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논문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방법론적 심각한 결함. 이 양반이 작년에 국내 언론에 소개됐을 때는 중국의 의학자들이 서로 다른 해외의 저널에다가 논문을 실으면서 수백 편을 통과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사진을 썼더라는 걸 밝혀냈던 사람이에요. 나름 자기가 공부한 분야의 팩트체크에 연륜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빅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서구의 헬마우스죠. 죄송합니다. 배운 헬마우스. 학술지. 논문계. 학위 있는 헬마우스. 그리고 이게 한 번 뚜드려 맞기 시작하니까 지금 램지어 현상 같은 거죠. 맞기 시작하면 다 나와서 뚜드려 팹니다. 그래서 새로 밝혀진 게 뭐냐면 학회제에 발표된 날짜가 3월 1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논문을 제출한 날짜가 3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냈는데 그냥 실어준 거야. 그렇죠. 피어리뷰를 안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자들끼리의 검증 교류를 안 하고. 동료들 간 리뷰가 없었다. 그렇죠.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제출한 거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장 바보 이런 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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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냈는데 그냥 받자마자 A 뭐 이렇게 준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주의 손민수.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뭔가 어떤 간절하게 지푸라기를 원하던 정치인들이 이거를 인용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데. 맞아요. 학자들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정치인들이 크로로킨을 떠들기 시작하니까 크로로킨 열풍이 불어가지고 심지어 WHO도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검증을 하는 실험들이 쏟아집니다. 그 뒤로.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시 크로로킨을 입원한 환자 154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실험군 그러니까 크로로킨의 실험군 중에서 25.7%가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냐면 대조군. 크로로킨이 없이 표준 치료만 받은 환자 3132명 중에서 23.5%가 사망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실험이죠. 이런 게. 이런 게 비교 실험인 거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작위로 일반 치료하고 하이드록시 크로로킨 실험을 나눠서 해봤는데 치료를 나눠서 해봤는데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미국의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821명한테 플라시보 약물하고 하이드록시 크로로킨을 처방을 해봤는데 하이드록시 크로로킨 복용자 중에서 12%가 양성. 플라시보 중에서 14%가 양성.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논문들이 쭉쭉쭉 발표가 되다가 나중에는 학회들에서 뭐라고 했냐면 클로로킨 연구하지 마라. 제발.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거에 쏟아야 할 연구 역량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만큼 말하자면 이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사망신고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우리 지금 급하잖아. 허침 뺀 거예요 말하자면. 디디하우를 비롯해서 몇 명이 이렇게 너무 떠드는 바람에 허침 뺀 거예요 말하자면. 목작가를 위해서 왜 헬마우스가 이런 서비스를 대신해드리냐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직 믿고 계실까 봐. 아니 그리고 이 자료를 안 봤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 검색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기 거대 제약사의 음모죠. 그렇죠. 그래서 읽으면서 휙 넘겼을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WHO 음모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WHO가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정치적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학적 문제에 대해서 WHO가 공식 발표를 할 때는 그냥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거는 써도 되고요.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라고 로비 받고 쉽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데이터 묶음을 같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각국의 방역 당국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권고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WHO의 발표는 트럼프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과학자가 보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신뢰를 잃을 경우에는 당연히 WHO의 의학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니까 나라들이 바보도 아니고 WHO가 계속 중국 좋은 소리만 했으면 다들 그거 믿고서 중국 백신 샀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목수정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공식 기관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할 때 하는 어떤 패턴들은 거기에 자료가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그래서 그거를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도 잠복하고 있다라. 이때 제가 되게 무서웠던 게 옛날에 펜벤다졸 사태 때 개구충제 현상 사태 때 유튜브에서 수많은 의사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의미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펜벤다졸 추정자들은 거대 제약사의 음모 때문에 막혀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 유튜브에 진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왜 너도 거대 제약사의 끈아풀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사들이 유튜브에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입이 막히게 돼요. 네. 입이 막혀가지고 그 말을 조심스럽게 피하고 못하게 들어가요. 과학자들이. 지금 펜벤다졸 거기에 댓글 달았던 사람이 수만 명은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수 돌아가셨을 거고 그런 분들의 쉬운 믿음 같은 것을 잡아먹는 게 특기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황우석처럼. 네. 그래서 프랑스의 황우석 디디 하울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기했던 클로로킨의 효과에 대한 의학적 검증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의사로서 어떤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상식적인 게 가능한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추가로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클로로킨 얘기 말고 디디 하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애초에 프랑스 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이미 당하고 있는 인물이 들어갔고요. 이제 르몽드를 찾아봤는데 일단 르몽드에서는 디디 하울이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검토를 해봤답니다. 근데 작년 3월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효과를 주장한 이후에 한 달 동안 하울이 공동 저자로 올라간 논문이 3천 편. 응? 이게 어떻게 돼? 불가능한 얘기 사실은. 그 논문의 저자들은 왜 이걸 또 실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떤 일이 비이성적인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일 없는 사람이 하루에 10개씩 트윗을 하면 한 달에 3천 트윗을 할 수 있어요. 논문?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자가 사실은 일평생을 연구를 해도 3천 편의 논문에 공동 저자를 올리기가 어려운데 대표 저자는 물론 이거니와 공동 저자로 올리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3천 편이라는 얘기는 자기 이름을 올리면서 그냥 이름만 빌려줬지 실제로는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언론이 관심 가지만 하네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연구 윤리를 가진 사람이 과연 공신력을 갖춘 어떤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부정적인 스타성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존 마크 램지어가 됐었네요. 작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의학적이면서 동시에 의학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그 유튜브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럴 테지.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 방역당국의 공식적인 브리핑 조회수의 3배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유튜브에. 프랑스 아나하키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집시와 유태인들의 결혼식 관습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웃고 노래하며 떠든다. 라는 식의 발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냥 인종주의죠. 이건 뉴스에 생활정보라는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인종혐오와 우생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프랑스의 똘레랑스가 어디로 가 있는가. 그렇죠. 잔뜩 모여서 웃고 노래한 거는 마스크 반대 시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도 찾아봤는데 찾은 게 이거였습니다. 역시나 자기 유튜브에서 한 얘기예요. PCR 테스트기. 확진자 여부를 가리는 PCR 테스트기를 35사이클 이상으로 증폭시킬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프랑스는 50사이클로 증폭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가짜 확진자가 속출하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건 실제 감염자가 아니고 이게 잘못 찾아내고 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디디의 선생님 하울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PCR 검사라는 거 자체가 유전자 증폭 기술인데 그렇게 부르는 게 PCR 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사이클을 증폭을 시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검사를 하라는 건지 일단 모르겠고 증폭 기술 자체가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이클을 한 번 돌릴 때마다 두 배씩 증폭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수십 회를 반복을 하면 10억 개 이상의 유전자 조각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코로나19의 특징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이게 이제 양성 판정 내리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짝만 걷어가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끝에서 살짝만 가져가도 몸 전체를 검사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종합 아 저 사이클 값의 기준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릴 거냐 하는 거는 진단 키트의 제조사마다 고유 값이 다릅니다. 이거 뭐냐면 많이 돌릴 수 있게 돼 있는 게 성능 좋은 게 아니고 각각의 증폭 기술 자체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쓸데없는 거예요. 퀄리티 이슈 걸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퀄리티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충족시킨 것만 방역 당국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한 건 다 같다고 봐야 되고 사이클 자체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가된 것들이 6종의 PCR 키트가 있는데 사이클이 다 달라요. 35, 40, 36, 40, 35, 38 뭐 이렇게 다 달라요. 다.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이클을 몇 바퀴 돌리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능하고도 상관없고 결과하고도 상관없다. 근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의사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서 심지어 너무 많이 돌리면 가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의 의사협회장 같은 방역 방역인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전문가인데 왜 그러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많이 알았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나한테 관심이 더돌아오는 결과가 예측된다. 그러면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목소령 선생님은 계속해서 정부를 믿지 말고 디디의 하울 같은 양심적인 의사를 믿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쭉 검증을 해드렸다시피 별로 양심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지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 양심적인 학자가 한 달에 3천 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릴 수가.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난해 초에 정부를 믿지 말고 의사를 믿으라라고 얘기할 때 그 정부는 주로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코인파리의 재미를 좀 보시면서 주로 하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걸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 본능의 하나입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불만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저렇게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저 사람이 더 아는 게 있으니까 화를 내겠지? 저 사람이 더 정의롭다거나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저렇게 불이해한 거 하는 척을 할 수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 해석에서 벗어나는 증거가 아직 못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로까지 퍼지느냐를 따져보면 이것이 목수정의 알고리즘입니다. 또 머신을 분석합니다. 목수정의 알고리즘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정부가 결국 같은 행동 양태를 보인다는 게 목수정의 주장이에요. 이 코로나19라는 건 별거 아닌데 이걸 핑계로 방역 독재를 일삼는다. 독재. 그래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근거로 되는 게 뭐였냐면 역시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는데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너무 심심해. 야 진짜 그 2주 동안에 하루에 3개씩 올려요. 페이스북 게시물로. 3개씩 올리는데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징징문입니다. 전부 징징대는 얘기예요. 장르죠. 너무 나가고 싶다. 되게 감상적으로 씁니다. 아파트 베란다로 햇살이 쏟아지고 이 공기 좋은 날에 뭐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얘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키트라고 뭐 지자체에서 보내온 걸 보면 뭐 저 패스트푸드에다가 뭐 이런 거나 보내고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아니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한국에는 쿠팡도 있고 마켓컬리도 있고 그렇죠. 네이버 쇼핑도 있습니다. 과일을 먹고 싶으면 주문을 하세요. 그렇죠. 그거 키티에다가 넣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다음 날 네 돈으로 해라. 그러니까 말이죠. 프랑스 같았으면 그것도 없어. 프랑스에서 공무원한테 그런 말 하면 딱지 뜁니다. 주는데 두 달 뒤에 오겠죠. 두 달 뒤에.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수정이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한국 정부가 맞으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정부는 방역 독재야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기가 효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클로루키는 한국 정부는 효과 없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나 마크롱 정부나 쌤쌤이다. 나의 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기 우리 홍영훈 우리가 호칭을 뭐라고 했었죠? 나성인이요. 나성인은 심지어 풀스도 했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친구 갖다줘서 네 이 목수정 씨한테 액박이나 풀스 안 갖다주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나성인은 풀스도 하고 몸이 굳는 것 같아서 스커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도 믿지 말고 나와 디디하울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게시물들 포스팅들을 보다 보면 자기도 제대로 완결된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체리피킹이니까 필요할 땐 뽑았으니까 자기 논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제가 가져온 이 게시물인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결국 에이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을 밝혔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 결정이 중요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위스까지 하면 19개국에서 중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약품청 EMA가 다시 판단을 하는 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닥 신뢰할 만한 기관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라는 건 유럽의약품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럽의약품청하고 미국의 FDA하고 영국의 의약품규제청 이 3개 기관이 사실은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의약품규제 당국 중에 딱 3개를 꼽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꼽자면 칼럼니스트의 크나큰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시스템을 한 줄로 이따위로 평가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닥 신뢰할 만한 기관은 아니죠. 이런 말 하면 그냥 싫어져요. 이런 사람이야. 왜 신뢰할 만한 기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문제 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기 때문에 신뢰할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EMA가. 한 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게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프랑스 정부도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이건 옳은 결정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목수정의 이전의 주장들에서는 프랑스 정부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 중단만큼은 믿을 수 있다. EMA는 못 믿는다. 백신 접종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그동안은 프랑스 정부를 욕했는데 내 말을 잘 들어서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프랑스 정부는 이제부터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다른 정부를 까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예요. 보세요. 유럽의약품청이 다시 판단하는 거 기대된다는데 여기도 그닥 신뢰할 만한 기간은 아니죠. 이 문장 하나로 완벽함을 획득한 게 독일 프랑스가 결국 그래서 유럽의약품청이 위험하다고 해서 만약에 아스트로지나카 백신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봐요. 그렇죠. 그럼 자기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의약품청이 검사해가지고 어 괜찮다. 이거 부작용 아니다. 다시 백신 접종 해라라고 말했어요. 거봐라. 그래도 자기 말이 맞아요. 거봐라. 뭐 하나도 글 하나 올리면 돼요. 그렇죠. 허경영이 쓰는 방법인데 이거.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단이 백미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지켜봤으면 지금 이 판이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판단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 판단을 정 OO씨에게 맡기지 마시길려. 정씨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 OO씨는 정은경 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과감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역 책임자 중에 한 명을 사이비 의사로 취급을 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청장 본인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모두 압니다만 이 관청 전체가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표상으로서 쓰일 수 있잖아요. 그 질투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질투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인생이 빡센데 지금 저 청에 있는 직원들과 청장은 편히 앉아가지고 징징거리면서 질투만 하고 있는 사람을 아후 그러고 있는 현장이고 아나키나 떠들고 있고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자 이거야말로 아나키 이거야말로 허연회인 현장 네 이 불신을 전염시키는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목수정의 오늘을 오늘 또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고도 할 얘기가 분명히 더 하나 많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헬맞수 뉴스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빙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자꾸 한겨레랑 목수정 씨를 연결시키면 한겨레가 좀 억울해할 겁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배들이 데스킹을 했다고 해도 메이저 언론사는 메이저 언론사대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아예 안 느끼면 안 되고 한겨레의 심각한 약점입니다. 태생상 이런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DNA들은 김민아 아저씨가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민족주의에 심취한 분들이 많습니다. 민족주의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일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겨레도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건데 역사를 그렇게 보면 환에 빠지게 되고 과학을 그렇게 보면 목수정이랑 계속 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DNA와 안녕을 해야 되는 때 에어 한겨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길 바라요. 최근에 지면에서의 논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상중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양쪽의 의견을 다 실어줘야 하니까요. 이게 사설이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누가 어쩌다가 왜 이렇게 같은 음모론으로 방역에 방해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음모론으로 만나게 되었는가 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헬마우스 시간은요. 결론이 남아있습니다. 내일 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유승균 PD하고 윤세민의 인터넷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